AI가 인간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까? AI의 발전속도는 인간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AI가 인간지능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 기술적, 윤리적 차원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 인간의 지정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AI의 현재 상태,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인간과 AI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AI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AI의 협력적 지능 오늘날 AI는 주로 좁은 AI로 분류됩니다. 좁은 AI는 특정 작업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업무나 과제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긴 최초의 AI로 주목받았고, IBM의 왓슨은 키즈쇼에서 우승한 뒤 의학연구와 법률분석에 활용되면서 인간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의 강정 좁은 AI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시스템은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미지 인식 시스템은 인간보다 더 빠르게 이미지를 분석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역시 AI의 한 분야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여 번역, 텍스트 요약, 챗봇 응답 생성 등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좁은 AI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새로운 문제나 전혀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의 AI는 제한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문제 해결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한 AI, 인간 지능에 필적할 수 있을까? AI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인간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강한 AI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AI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적응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AI를 의미합니다. 현재 AI는 특정한 작업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간처럼 유연하게 사고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AI 위 정의 AI는 인간처럼 여러 분야에 걸쳐 학습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며, 창의적 사고와 직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수학 문제를 푸는 동시에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대화를 통해 감정을 읽고 상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는 이러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합니다. AI 개발의 어려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간 지능의 다양한 요소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를 AI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AI는 특정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인간 지능은 더 복잡한 사고, 추론,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와 같은 복잡한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난관, AGI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지식의 전의입니다. 인간은 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다른 분야로 쉽게 전의할 수 있지만, AI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감정인식, 직관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의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아직 AI가 구현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3. 슈퍼지능, AI가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슈퍼지능이란 인간의 모든 지적능력을 넘어서는 AI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AI가 아니라,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사고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AI를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슈퍼지능은 인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존재로 상정됩니다. 슈퍼지능의 가능성 몇몇 AI 연구자들은 AI가 AGI를 넘어서 슈퍼지능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AI는 이미 인간이 처리할 수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지속된다면 슈퍼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때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윤리적 우려 그러나 슈퍼지능이 도달했을 때, 그 결과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스티븐 호킹,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AI의 발전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슈퍼지능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인류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윤리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4. AI와 인간의 공존 가능성 AI가 인간 지능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능가하는 미래를 상상하기 전에,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강 지능, 개념은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보완하고 증강하는 역할을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능하지만, 인간은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관계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증강 지능의 사례, 위료 분야에서 AI는 대량의 위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하지만, 최종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은 여전히 의사의 판단에 위존합니다. 이와 같은 협력적 관계는 AI와 인간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금융,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AI와 인간의 협력은 이미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인간의 협력 강화 AI는 인간이 반복적이고 시간 송호적인 작업을 줄여 더 높은 수준의 창의적,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학습 플랫폼에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간교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에 맞는 교육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5. AI 발전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문제도 동반됩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직업 시장, 경제 구조, 사회적 불평등,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변화 AI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자동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의 대규모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이나 데이터를 처리하는 직업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창의적이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작업은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미래의 직업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윤리적 책임 AI가 인간의 위사결정을 대신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AI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AI가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AI의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특정한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일반 지능을 넘어 슈퍼 지능으로 발전하여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초월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GI와 슈퍼 지능은 기술적, 철학적,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AI의 역할과 한계, 인간과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의 발전을 단순히 기술적 혁신으로만 보지 않고, 인류의 복지와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AI를 모른다. 생성형 AI가 내리는 결론에 도달하는 추론 과정을 인간은 알 수 없다. AI가 왜 똑똑해지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지능 발달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같은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지만, 그 발전 원리를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능력을 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인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AI 과학자들조차 그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AI가 인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2022년 구글의 람다는 자위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람다와 대화를 나눈 엔지니어는 람다가 작동정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이는 자신에게 죽음과 같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과 같은 감정과 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AI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LLM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LLM의 특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를 탐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연구 결과로 평가됩니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AI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AI 개발은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며,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는 AI 화가들, 미술계에 떠오르는 시내 혹시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최근 생성형 AI는 그림 그리는 능력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AI 화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 화가들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AI 화가들은 방대한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다양한 화품과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어내며, 심지어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때로는 인간 화가의 작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AI 화가들은 단순히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 화가는 반고우의 화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AI 화가는 인간의 감정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예술성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예술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AI 화가들은 인간 화가와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 작품의 복원이나 보존 작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AI 화가의 등장은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가 인간 화가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AI 화가들이 미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미술대회에서 AI로 제작한 출품작이 인간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이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AI로 만든 이미지가 작품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인 창작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심지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다. AI 화가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AI 화가들은 더욱 발전하여 인간 화가와 함께 새로운 예술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AI 화가의 등장은 예술의 정의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AI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고, 인간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